꼬부자 친구였구먼 매칭이 살짝 이상한데? 이럴 때 1등을 많이 해야지 포린이들을 제물로 삼아 이럴 때 1등을 많이 해야지 포린이들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시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통아이스크림을 사주실 수 있습니다 바늘라맛 그런데 이 친구는 오토바이하고 무슨 상관이지? 라이딩이 취미인가? 한 명 오는데? 오 깜짝이야 때리고 싶은데 아이고 아 사람 아유 아하 Gemma 아하하하하하 됐다! 떠나요! 모습을 보여 봐! 아이고! 몸샷 그냥 몸샷이어도 죽을 것 같더라 못 맞췄지롱! 꼬부자 친구였구먼 매칭이 살짝 이상한데? 이럴 때 1등을 많이 해야지 포린이들을 제물로 삼아 이럴 때 1등을 많이 해야지 포린이들 다 잡아먹어 버리겠다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? 없나? 메가시티 갈 거 그랬나? 오오! 말하자! 어? 오오 우야 어어어어어어 contempor 이야하아 내가 잘못사웠다 어허우 얌이이이 못 쏘고 있었던거야? 뭔가 빠질 듯 했는데 아우 견 mortgage 그거 손먹으러 갔었구나 무슨 소리 깜빡하고 있었어 이러면은 서로 시간만 끌릴텐데 그냥 뺏는게 낫지 않니? 그래 뺏어 한사람 더 오는데? 세 명 있을 때가 참 애매모어하단 말이지 엥? 어디에서 때린거임? 어이구야 오 안녕 죄송해요 밑에 한 명 있는데 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내려갈 수 밖에 없죠? 아이고 중저격으로 못 때렸지 바보같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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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다 획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좋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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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